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형 유통점 등의 저항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, SKB국민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, 롯데카드, BC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항공사, 병원,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는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가 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해 12월 여전법 개정으로 200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갔습니다. 그러나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% 중반대에서 2% 초반대까지 올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수수료 합의가 안 된 대형마트는 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, 농협 하나로클럽, 농협중앙회 마트며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, 통신사는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,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입니다.